자 계속해서 아우 괜찮습니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유튜브 홍보나 많이 해주세요 하하하하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같은거 홍보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되는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리뷰 영상이나 그런건 좀 짧아가지고 보기 편하잖아 아 또 이거 사실 지금 영상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얘기 안 떠올라가지고 조금 요즘엔 또 며칠 못만들고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올려야 되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다섯개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흠 그래도 용과 같이 포는 사이드 퀘스트 재밌는것도 있어 그렇게 되겠지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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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암튼 유리 칭찬해. 정말 맘에 드는 주인공. 쩝ㅎㅎ 자자자자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자, 어이야 애가 고구마가 별로 없잖아 캐릭터같이 얘가 기간트 몹이라서 엄청 세다는데 잠깐만 세이브를 세이브를 일단 일단 가로 어떻게 대개가 아닌데 타이브를 네이브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 ... 으아! 으아! 어 뭐야 생각보다 쉽게 잡았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야 드디어 요리가 레벨업을 했다 드디어 드디어 이 게임 시작한지 생각보다 얘는 좀 약하다 약하다 그래도 기간트 곱치고는 내 생각보다 나 솔직히 져가지고 쪼트만 할 거야 할 줄 알았는데 똥망 똥망 할 줄 알았는데 미쳤네 첫번째가 더 어려웠는데 첫번째가 첫번째 기간트 곱이 더 어려워졌어 훨씬 어려웠어 바삭 아 저네라 집중 아 아니요 사실 캐릭터가 약하지도 안 하던데 으 8,000가이드 근데 생각보다 보상이 100만가이드로 넘겼네 벌써 물론 90만가이드로 시작을 했지만 하긴 했지만 게임 자체를 아 그래요? 오 섬규 엔딩 보셨어요? 살짝 멘붕 오셨겠는데 엔딩 보고 설마 또 패티인가? 어헤이 또 아 그래요? 2 엔딩도 약간 멘붕이지 않아요? 근데 난 솔직히 2 엔딩 보면 3가 궁금해서라도 할 것 같은데 바로바로 할 것 같은데 어 음 음 음 마리스 스테라가 아이프리드의 오따카라는 중에도 뭔가요리도 귀찮아 네 그 마리스 스테라와 오따카라가 오따카라가 파티가 파티가 아이브리드의 아버지 진짜? 아 아 아 아 케일즈는 차라리 오글거린 편이 아니에요 약간 저영장층 대상이라 그렇지 шт리를 그리고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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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상실? 그렇지 그런건 아니군 그냥 보는 이런거 좋아해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스토리테링 있는거 자체를 좋아하는거 뿐인데 온라인 게임도 아예 안 하지는 않았어요 아예 거의 안 하긴 했지만 뭐.. 뭐.. 絶対나는가? 타블나는가? 어딨어? 모르니까 마리스 스테라를 찾고 있어요 즉.. 기억을 다시 돌아가고 아이브리드가 아닌 아이브리드가 그 아이브리드를 찾기 위해서 마리스 스테라를 찾고 있어요 아니 빨간 상자 유튜브에 안올려서 그랬지 자 패티는 기억없는 소녀 징호를 얻었다 패티가 파티에 가입했다 음 미안하다 조지스 잠깐 패티 좀 써볼게 롱맨이요? 롱맥은 하면서 짜증 검단했잖아 그때 한참 멘탈 병신일 때라 그러긴 했지만 더 그랬지만 짜증이란 짜증은 운만가지 싹 내면서 했는데 컵헤드에 두 면을 짜증내면서 했어요 컵헤드에 두 면을 짜증내면서 했어요 그럼 슈이코에 좀 덜 넣어 놓고 그럼 슈이코에 슈이코에 롱맨이 자 히트에 두 면을 짜증내면서 파티에 두 면을 짜증내면서 파티에 두 면을 짜증내면서 파티에 두 면을 짜증내면서 우어하프 아쿠아마리 퀵퀵퀵퀵 즈 에이 아니요 별로 데르스야같은건 하고싶지 않아 에이 아이 신작이여..신작이면 모를까 떼죽돼서 다운 이정도면 이제 스텔도 레벨업했구나 아 네 아아 한건가? 아 했구나 가구의 기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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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 아 아 아 でも つまり r を制御してるってことで 警部モックの時にあいつが剣でやったのと 同じ どうっても大丈夫か いた あっ そうね たぶん よし 突撃なのじゃ パーティー 足元気をつけてください 気になるかしら そりゃそうよ あれを調べるために旅してるんだし どうすんだ 見た 分かってるわよ 分かってる 今はあいつを追うとき うん 그냥 쫓자 빨리 そいつはどこかに逃げたりすんのか 逃げるわけないでしょ あっ そっか いいわ 行きましょう よし 決まったな カロル 大丈夫か うん 大丈夫 全然 안 괜찮아보이는데 うん さっきの魔物の力も リゾマータの公式な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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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 それは感じた 俺らのこと じっと見てたようにも思うし 誰を食べようか悩んでたんじゃない? うん あ~~ ちょっと Engine山頑を 食べる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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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gema ク Respons 你し するの? 수준이 안맞아 수준이 안맞아 수준이 안맞아 어지 mi 인간담이 참 재밌는 330 누굽니까? 내 삶을 맞네 Hin 얘가 What the sun's like ¿Wh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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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 시간을 들이den productos Jei iors 지라이.. 지라이야? 왜 나루토야 진짜? 보자.. 여기서부터 홀리보트를 쓰고 간다 빠른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스파인리 코어 백 사이라고 순서 gap 트 ast 스파인리 사라지 기도 기도 크리스 실버서플 아야 아야 아 너 진짜 양아치다 진짜 비호감이다 네 이거는 안돼요 미니.. 월드맵에서는 숙정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고정 숙정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고정 숙정이 바뀌어 호에이 음? 뭐야 여기 보물상자 있다고 되어있는데 없네 내내 어머나 어허이 뭐야 이 단체박지는 121 아 통각 무얼 뭐야 뭐야? 웃어! 흐흐... 소유시가게가 どういうこと? 러기이산이 편성시켜 이마는 아래고래 생각하는 희망은? 행신? 오오... 거와이데스 미이와 라곱미따이니나 리타쿠노이데스요 라곱? 라곱가 도시던데스까? 조금 전에 라곱의 자체가 단그레스스의 카아말로 파인드사에다니스요 미이도 아오가 나 리타쿠노 테코드스요 라곱가 신단? 도시던데스 왜냐면 유리가 죽였군 죽였으니까 켄나스피크 켄나스피크 유리가 담궜거든 에이? 에이? 이임화 유이 유이 pilot 왜 합체하냐 으으으으으으으읏 validity 실험 어... 어휴 헤나님 4개월 구독감 왜그러보니까 너 불과 며칠 전에 3개월 떴던거 본거 같은데 왜 갑자기 4개월이 됐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아니요 벌써 1개월이 아니야 진짜 그렇게 안 지났어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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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 미션 클리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그 짓은... 어떻게 생각해? 네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고막어 아하 가니 틴트 실버헷 실버헷 올라갑니다 이제 드디어 수화막인가?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도착한 것이 하하하 기다려주세요 에스테르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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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사막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드디어 사막 새우 하지만 아주 귀찮아지 으흠 뭐야 바로 있잖아 난 또 뭐 세계지역으로 나눠있다길래 좀 더 큰줄 알았는데 좀 더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바로였어? 누가봐도 저기에 원더쉐프가 있다 겁나 눈에 띈다 좀 더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좀 더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좀 더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그래 여기가 더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더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그거도 더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그래 좀 더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좀 더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좀 더 멀리 있는줄 알았는데 그럼 날씨가 오지 않으면 얘도야에 오지 알겠습니다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모두가 헤어졌다 동교를 동교를 한 번씩 또 말을 걸어야 되나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난 네 가슴이 난 너의 그 찌가 마음에 난 기분 나빠 알았어? 자, 너의 가슴이 좋아 알았어, 알았어 응, 좋아, 괜찮아? 너는 안 나한테 말해? 너는 오늘 날 잘 못하자 아무리 또 안 나야 돼 잘 못하자 다음 날 날 날 날 날 몇 년에만 몇 년에만 남을 때 길을 안 한 건가? 정말 좋은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의미가 없다는 게 어두운 세상이네. 정말... 뭐, 적절한 판단이 가능한 건 어두운 사람이네요.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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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금씩 같이 가면 고맙습니다. 자, 이제 좀 팝시다. 아이템 정리 지금까지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었는데 팔아야지. 안 쓰는 건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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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는 걸 안 쓰는 건 팔아야. 안 쓰는 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이거 어떻게 빼지 내 동생도 어디 알바 간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딴 거 이거 책상 빼야 되는데 이거 유리가 진짜 무겁거든. 1900짜리 책상 유리라 가지고. 얼마야 이거. 여기가 한 180대네 거의. 170 좀 넘게. 180. 이거 혼자 빼야 돼서 모르겠어. 뭐 일단 뭐 책상이 언제 배송이 오냐에 따라 좀 다를텐데. 아마 세팅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은 금방 시간 가지 않을까. 아 그래도 해야 좀 어쩌겠어. 근데 옛날에도 저번에 옛날에도 혼자 했어요. 유리같으면. 여기에 들여올 때도. 그때도 내가 혼자 있잖아. 어떻게 되겠죠. 유리만 빼면 나머지는 가벼워서. 불 분해할 수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이것도 책상 그냥 버릴려 그랬더니 엄모노가 자기 줄에 그냥. 저기 갖고 간대. 근데 이거. 이거 차에 안 들어갈 텐데 용달이라도 불러서 갖고 와야지 갈 거면 근데 또 한 번 옮기는데 용달 부르기도 좀 용달 얼마나 하죠? 거의 업무노 집까지 차로 한 10분? 15분? 15분 걸리나 20분 걸리나 걸어가도 한 30분 걸리니까 30-40분 걸리니까 이게 일당으로 치겠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거 하라운 기자고 용달 부르기도 좀 그렇고 정 안 되면은 용달 비용만 그거라 해야겠다 달라고 해야겠다 업무노한테 내라 그래야겠다 공짜로 주기로 했으니까 사실 산다 그랬는데 뭘 이걸 또 돈 주고 팔겠어 나야 뭐 오히려 처리 비용 굳어서 좋은 전 가져간다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이거 좀 어려운 아무튼 그래서 금요일날 할 것 같아요 용과 같이는 그때 처음 할 것 딱 시작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걸 한 번 좀 지금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부스가 이거 처음 들여놓을 때부터 사실 내가 생각을 잘못한다 이랬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원래 부스하기 전에 쓴 거라서 쓰던 책상이다 좀 작은 책상으로 바꾸고 좀 세로로 좀 세로가 좀 더 기니까 세로로 좀 활용을 하려고 좀 조금이라도 좀 더 넓게 쓰려고 그리고 이제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자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쳤어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fewer허허허허 진짜 관짝이 들어간 느낌이야 으허허허허허허허 안녕하세요 잘도 감싸 했군 칭찬하도록 하지 상그루! 요리를 가르쳐주마 우리..저..우리..그거 덥다니까 네..머리도 몇번 박았 요즘엔 안박는데 익숙해져가지고 몇번 박았어요 옛날에는 아니까..이게 확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딱 깨자마자 그래서 좀 공간 좀 넓게 조금이라도 좀 넓게 쓰려고 세로로 적어도 이제 이제 좀 천장을 보면서 잘 수 있겠지 그렇게 하고 좀 그럴려고 네 좀 좀 정리 좀 하고 컴퓨터를 그냥 방 안에 포스 안에 들여놓을까 말까 또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한 개 송출컴은 들여놓는 게 차라리 나을까 싶기도 하고 뭔 소리야 그렇겠죠 일단 웬만하면은 계속 바깥에 빼놓고 싶은데 상황 봐야지 이거 진짜 소문이 엄청 빠른 동네야 사람 왕래는 거의 없는데 아 그래요 어후 해살에스 보이님 사기하고도 감사합니다 사기 학교 아휴... 그들이 내 아이들을 위한 지지 없는 가수의 아이치이도 아휴... 아휴... 하필드... 아휴... 그 교통에는 자신을 통해서 그 교통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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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의 길도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잠시만요. 길도인, 천천히의 아나그라를 단단한 식료수단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엇이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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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표현을 쓰다니. 너무하구만. 아... 아, 근데 일단 주문을 하긴 했는데, 공간이 잘 나올 줄 모르겠어요. 일단 쟤 보고 주문을 하긴 했는데, 그 길에 아슬아슬해. 모니터 3대가 들어갔긴. 딱 두대로 줄이거나, 뭐 그래야 될 수도 있고. 이야... 애매해. 어헤야쓰가. 하지만 결혼은 ? 왜 bekannt지? 안에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생명은ностьครoud위 9 배에nar. 어떤 이것만 iOS이 말하는지? 무엇인가ér 아버지 나는 나는 모든 질문이 있어. 는 무엇인가. 어떤 발 collection은 conting인 25대가 precisoostat called được ask. 전에는, . ㄲㄱ 루쥐네. . ㄲㄱ 루쥐네. ㄲㄱ 루쥐네. ㄲㄱ 루쥐네. 괴로워도 의지 않는다 패티는 약간 살짝 동정심을 유발하는 친구들 응 심지어 애가 외모적으로 귀여우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유리 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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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 그래도 진짜 이제 좀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차라리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왔을 때 밥 먹으러 괜찮더라 하 진짜 이 미세먼지 진짜 너무 싫다 극혐이야 극혐 아무튼 그래서 하 일단 좀 이거 책상 바꾸고 나서 공간을 재 봐야겠지만 1인용 침대 같은 거라도 좀 내보려고 넣어보려고 널 들어갈라나? 안될라나? 무릴라나? 소파 같은 거라도 좀 안될라나? 그래 매트릭스라도 좀 침대 매트릭스 같은 거라도 좀 몇 단짜리 그니까 소파 겸용 매트릭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아니 뭐 저야 바닥에서 엄청 오래 자서 상관없는데 이미 저는 침대가 오히려 좀 불편할 때가 있어 너무 몇 년째 진짜 거의 거의 한 몇 년 됐나? 침대 안 쓰지 거의 한 칠팔년 옷이 넘어서 근데 그래도 좀 좀 공간을 넓게 쓰고 싶어요 이 안락한 나만의 공간은 진짜 내가 홍영님 부스직 정도 크기만 됐어도 이런 짓은 안하는데 이런 의미 없는 짓은 안할텐데 그냥 부서 망치로 깨버려 암튼 전자기기랑 싹 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몰아버리고 왼쪽은 좀 다른 공간 하다못해 진짜 책장이라도 좀 놓고 싶다 조그만거 AR에 관싱이라도 에허허헣 내 소중한 블루레이 뭔 소리야? 저는 제가 안 쓰는 건 절대 안 사요 단나못해 러블리즈 노래를 들으니까 앨범도 사는 거야 아 잠깐 이거 말하는 거구나 미안 정신 차려 아닌가? 지금도 지금도 꽤 많이 샀어요 그래도 물론 콘서트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파는 고추 같은 건 없지만 자 이제 이제 볼레들 다 본 거 같고 뭐야 아직도 준비 중이야? 뭐지 누구랑 얘기를 안 했지? 래피드? 아니야 래피드는 지금 나랑 같이 있고 쥬디스? 가 아니라 그냥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카로르 이걸 근데 이것도 막상 책상 들어 놨는데 내 예상을 그거 돼가지고 진짜 공간 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더 애매해지는 거 아니야 넓어지긴 하는데 뭔가 애매해지는 거 제발 네 원래 제 방으로 쓰던 방에 부스를 놨는데 부스가 많이 좁아졌어요 진짜 예전에 그리여금 진짜 더블이 아니라 싱글로 하는 건데 이번에 홍영님 부스가 싱글부스거든요 더블부스가 아니라 벽이 두 개가 있는 길에 하나만 있는데 그것도 방금 성능이 괜찮더라고 진짜 소리 질러도 소리 하나도 안 나가더라 아 근데 그때 몰랐으니까 아마 싱글로만 했으면 더 덜 더 없을 수도 있어 병이 벽이 이중이라가지고 더 더운 것도 있거든 공간도 좁고 어 슬프다 웬만큼 음악 크게 들어도 하나도 안 세더라 너무 슬프다 진짜 몰라요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이거 없애보면 다시 다 할 수도 없고 아 아리스님 안녕하세요 전 유튜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연차가 있잖아 저도 솔직히 6년차까지인가 맞을거야 6년차까지 한 달에 100만원 못 벌었어 못 번 달도 많았어 유튜브 빼면 50만원도 못 번 달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믿을 것도 없지 지금이야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자 명치치기 어 잠깐 아저씨 느끼는데 어허허허허 잠깐 요라허허허 SU Fourth 시리즈 나 몸롱 저축가 낭리병 도박군 Value 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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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그 짓말하지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아무튼 일단 여관에 사로 쉬어가라니까 이 기시, 나니? 에?